둘, 셋, 봉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저희 몬스타엑스가 제 6회 TOP 10 어워즈 미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직 됩니까? 이야... 자, 먼저 몬베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많은 응원과 사랑에 정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는 비록 지금 팀으로는 몬베끼리 잠깐 가지고 있지만 개인 활동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요즘 가장 열리를 하고 계시는 민혁 씨는 몬스타엑스, 뱅티도, 아이돌, 우리 동네... 다 한 번 있잖아. 아니에요. 제일 바빠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바빠요. 보내주시는 응원에 보험할 수 있게끔 몬스타엑스 더욱더 다양한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요.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함께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열심히 잘할게요.